가치 가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요 요 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 요 요 요 네 새벽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 요 여러분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예 먹고 삽니다 화이팅 290 해로 갑니다 300회가 될 때까지 497회가 될 때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좌우